베리의 헬로우 토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헬로우 친구들! 베리의 친구들! 살리오 친구들이 축구를 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궁금하죠? 베리와 함께 가볼까요? 슝슝! 달려 달려! 친구들! 우리 살리오 친구들이 케이리그랑 콜라보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짜잔! 이거 봐봐요! 축구 유니폼을 입은 키티! 친구들은 축구 좋아해요? 이렇게 축구 유니폼을 입은 살리오 친구들 만나러 가볼게요 이거 봐봐요! 캐리오가 축구공 모양으로 동그래요 여기다가 공 합성해주세요 포잉! 포잉! 여기에는 또 이렇게 다양한 친구들이 유니폼을 입고 있는데요 친구들! 오늘 베리도 이렇게 예쁜 유니폼을 입었어요 케이리그 유니폼! 어때요? 예쁘죠? 베리가 살리오 친구들을 웬만하면 다 알거든요? 시나모롤, 마이멜로디, 포차콩, 폼폼포린, 킬도키티, 쿠로미 얘가 이름이 뭐였지? 여기 위에 보면 쭈루루루룩 있어요 팀 케이리그, 베드벳지, 마루 이 친구가 베리한테도 있어요 어때요? 축구 잘할 것 같은 모습이지 않아요? 이 중에는 축구 잘할 것 같아 이거 타이니춤, 헬로키티, 시나모롤, 포차코 오 포차코 초록색이랑 잘 어울리는데? 그리고 쿠로미 쿠로미는 원래도 여기 해골 시그니처 아이콘이 있거든요? 뭔가 붉은 악마랑 어울리는 듯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마이멜로디 마이멜로디는 하늘색이랑 잘 어울리네 그리고 처음 본 친구들 쿠로쿠로쿠리린 초면 그리고 펌펌프린 펌펌프린은 광주FC랑 같이 콜라보가 됐어요 쿠로미는 포항 틸러스 아 포항제철 그리고 여기 우사하나 수원FC 그리고 캐롯캐롯캐롯피 김천성무 투, 세, 도, 삼 우리 친구들도 진짜 처음 보는 캐릭터들 많죠? 한교동 진짜 베리가 예전에 가차샵에서 정말 뽑기 싫었던 친구인데 얘는 뭐야 뭐야 인어야 뭐야 웬 물고기야 얘네 한교동 마스코트 아니요 정말 제 스타일 아닌데 얘도 인기 많은가 봐요 한번 이거 끌어볼까? 이렇게 짠 축구하러 가요 우리 유니폼에 입은 인형들 볼까요? 짜란 마이멜로디 우리 마이멜로디는 배구FC 배구FC 유니폼 입었어요 잘 어울리죠? 또 하늘색 리본도 있어서 진짜 너무 귀여워 진짜 귀엽지 않아요? 얘는 그냥 원래 이렇게 태어난 애 같애 초록색 유니폼이 진짜 잘 어울리는데 우리 포트폰은 전북 현대모터스 진짜 귀엽다 헬로키티 빨간색 우리 헬로키티가 리본이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빨간색 유니폼을 입었는데 여기는 서울FC 베리도 이거 한번 입어보고 싶다 빨간색이 왠지 축구랑 잘 어울려 이 초면인 오리친구든 아이유FC가 어디예요? 여기는 포항스틸러스 크로미 베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두 친구가 왠지 축구 경기장에서 붙으면 진짜 치열할 것 같지 않아요? 둘 다 빨간색 까만색이어서 너무 잘 어울린다 크로미 원래 베리 크로미 제일 좋아하거든요 여기는 이제 다른 친구들은 김천상무 이름이 되게 한국스러워 얘는 펭귄이라 뚱뚱해서 옷이 유니폼이 입어봐 봐요 유니폼이 그냥 목도리야 얘는 어쩐지 제주다 제주 주황색을 입었더라고 감귤 홈품뿌린 이 친구는 광주 캐로캐로캐로피 대전? 뭐야 너 대전이었어? 베리 고향 대전 뭔가 애틋해진다 친구들 이 베리 여기 유니폼에 있는 친구 울산 울산도 유명하지 않아요? 축구로 이 친구는 뭔가 못생겨서 정감이 가는 친구인데 물고기예요 물고기 꼬리가 살짝 나왔다 아 강아지 아 이거 보세요 강아지 유니폼도 있어 우리 강아지들도 입히는 거지 이게 진짜 이쁜 것 같아 이거 김천상무랑 아 수원FC 이거 진짜 이쁘지 않아요 강아지들 너무 귀엽다 우리 두부도 입히고 싶은데 아 이거는 빨간 꿀벌 같아요 크로미 여기 여기 삼리오 음료수도 있어요 아 이거 봐봐요 크로스도 삼리오 되게 귀엽게 돼있다 친구들 삼리오가 축구를 한다면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죠? 짜잔 여기에 다 나와있어요 키티봐봐 비장한 표정 프로미도 빵 품풍풀이는 볼기퍼예요 그리고 티머니 카드 이거 이거 너무 귀엽다 뭔가 빨간색이 우리나라 축구랑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이거 봐봐요 포차코 봐봐요 포차코 지금 팔짱 꼈거든요 이렇게 근데 팔이 짧아가지고 그냥 X 이렇게 하고 있어 어 여기 마이멜로디도 있다 마이멜로디는 헤딩하고 있어요 헤딩 여기는 쭉 아까 봤던 미니 작은 봉제인형들 이거 봐봐요 엄청 이쁘다 짜잔 베리 입었어요 그리고 이게 수원 친구들 베리에게 잘 어울리는 유니폼을 유니폼을 오 이거 다 빨간색 여기는? 어디야? 미안해요 축구팬들 짠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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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거 소방관 같지 않아요? 어 이건 인천 이것도 수원이네 수원이 두개야? 아 수원 FC라면 수원 삼성이 있대요 짠 파란색 어 이거 김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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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무 짠 아 대전 아까 이 대전이 클 때 밭전이거든요 밭이 많아서 이렇게 초록색을 했었나? 어 얘도 초록색이네 전북 현대 짠 이 초록색은 좀 이쁜데? 우와 이거 진짜 이쁘다 이 색깔 울산 짠 이어서 광주 이건 근데 진짜 펑펑 뿌린 색깔 아니에요? 완전 잘 어울리는 친구가 마스코트 했다 아 이거 진짜 이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늘하늘한 거 처음 봐 강원 강원도 키티 서울 FC 짠 짠 빨간색 원래 베리 유니폼 색깔이 거의 빨간색이 많거든요 잘 어울리죠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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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오늘은 K리그와 만난 선녀친구들을 구경해봤는데요 어땠어요? 베리는 너무 재밌었어요 우리 선녀친구들이 축구를 하는 모습은 없었잖아요? 이렇게 콜라보를 통해서 재밌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좋았습니다 베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 이렇게 가면 완전 포토존 K리그 325 안녕 안녕 눈 biraz 나갈게요 마시면 됩니다